오빠! 오빠 나 점점 살아야 돼! 오빠 나 점점 살아! 왜? 아아! 오빠! 왜? 왜? 카거백이라고! 티켓! 아룸메오! 아룸바! 어? 이번에 점프뱀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갔대! 아유 어려워 봤자지! 나한테 그냥 껌이야! 야 이제 이제 이렇게 닦기만 해도 없어진다고! 뭐? 없어진다고? 그래 오늘 할 점프뱀은 1초도 못 기다리는 점프뱀! 2초도 못 가내야 하니까 내가 먼저 가든! 야 야 같이 가! 자 같이 가 같이 가! 나 벌써 떨어졌잖아! 오빠 그러면 이번에 완전 협동게임이네! 완전 협동게임이야! 같이 가는 거야! 같이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! 그래 좋았어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오빠 왜 이렇게 느리게 와! 우리 빨리 와줘야! 야! 왜 이렇게 날 쳐! 야 쳤다고? 그래! 나 오빠 친 적이 없는데? 아 야 이거 캐릭터가 안 겹쳐지니까 엄청 어렵네! 아 그렇네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하나 둘 셋! 가자! 쭉쭉쭉쭉쭉쭉! 가가가가가가가! 오빠! 그래 갔다! 이거 우리 절대 못 깨는 점프뱀이야! 그러니까 아이고! 네가 먼저 가야 되겠다! 내가 훨씬 너보다 잘하니까! 아이 뭐라고? 알겠어 아름이 먼저 가야 돼! 가자! 가가가가가가! 빨리 올라가! 빨리 올라가! 으아하! 야 이거! 그래 아이고 완전 어렵다니까 오빠! 야 이거 엄청 어렵다! 어! 저기 사다리가 문제네 이 사다리가! 그러게 사다리를 건너고 나서 어! 그 바로 뒤에 거는 바로 없어져! 그래 그니까 나는 나는 앞으로 갈 테니까 오빠는 옆으로 붙어서 와! 알겠지? 하나 둘 셋!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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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 우와! 회아리 잡음! 회아리 잡음! 자 딩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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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이 형! 오빠 뭐야 왜 이렇게 잘해! 빨리 알아 뭐 해! 왜 이렇게 잘해! 오빠 나 정신살해야 돼! 오빠 나 정신살! 왜! 아아! 오빠! 오지! 오지! 아휴 진짜 네가 먼저 가야 돼 그래서! 아름이가 먼저 갈게! 하나 둘 셋! 이번에도 떨어지면 다 오빠 때문이야 알겠어? 너 지금 앞에 있어? 어 나 지금 앞에 있어! 으아 간다 간다 간다! 아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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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지? 가자 가자! 어! 바로바로바로바로! 딩이 형 딩이 형 딩이 형 딩이 형! 야! 오! 으아! 오빠! 야 나 내 바로 앞에 없어! 잘 오고 있지?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! 아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? 으헤헤! 오빠! 잘 오고 있어 오빠! 아휴 오빠 떨어졌어? 아이 떨어졌어! 아 진짜!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! 오빠가 못하겠고 오빠 먼저 가! 하나 둘 셋! 자 이렇게! 안 떨어지고 있지 지금? 나 당연하지 나 완전 천잰데! 계속 가 오빠! 어 계속 가고 있어 지금! 오 오빠! 오 나 잘 가고 있어! 나 잘 가고 있어 오빠!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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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뭐하냐? 오빠! 아 뭐해! 아이 진짜 제대로 안 따라오냐? 내가 오빠보다 0.5초 빠르게 출발하면 되겠다! 오케이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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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나 가나 가나! 하자! 나 옆으로 붙고! 야! 이거 못 오는 거 아니지? 어! 오케이! 당연하지! 당연하지!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! 아휴! 진짜 왜 이렇게 못해! 오빠 이거 나 오늘 성공 못하는 거 아니야? 어 진짜 성공 못하겠어! 알겠어! 나 이제 진지하게 한다 진짜! 그래! 좀 진지하게 좀 해봐! 이거 안 되겠어 이거! 따라와! 오빠 떨어졌다! 아휴! 정말 진지하게 한다니까! 진짜 아휴! 야 따라가다!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! 그러니까! 이거 어렵다니까 이거! 아휴! 안 되겠네! 둘! 셋! 아휴! 저거 손끝만 받았다! 그러는 건 소리만 들어도 그냥 늦었네 저거! 아니야 뭔 소리야! 내가 지금 1등으로 가고 있는디! 짜자자! 아! 밀지 좀 마해! 나! 나 안 밀어! 나 안 밀었어! 뭔 소리야! 진짜 이거 대비 같은 녀석인데 맨날이네! 아 오케이 나 이제 이해했어! 이해했어? 어 이해했어! 하나 둘 셋! 에에에에헴! 미.. 이거 밀고 난리나! 얘네 이거 아아아! 천천히 가야 돼! 천천히 가야 돼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같이 점프 같이 점프! 같이 점프! 같이 가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잘 오고 있는 거 맞지?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나 밀지 마! 안 밀었는데? 오빠 그럼 우리 정하자. 난 왼쪽으로 가고 오빠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. 아 그래 그래. 하나 둘 셋! 간다! 띵뇨! 아름이는 띵뇨! 오른쪽으로만 간다 나 진호야? 진짜 잘 따라오고 있지? 아름아! 오빠! 오빠 같이 박자 맞춰서 그래. 저 혼자만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. 이러니까 오빠랑 나랑 안 된다는 거야. 자 네가 먼저 가봐. 알겠어. 아름 먼저 갈게. 따라와. 내가 너무 잘하니까. 야 같이 가! 아 진짜! 아니 나 먼저 가라면. 아 이거 진짜 아름이가 못 해냈네 이거 진짜! 아 위로 올라갈 때만 조금 천천히 가봐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둘 셋! 간다. 자. 그래서 내가 가. 이렇게? 가. 자. 동료. 동료. 이럴 땐 내가 앞에 이렇게 하고. 아유 진짜 진짜 아유! 아유 저것도 왜 저 밑에 있어 저거? 야 안 되겠어 이거. 네가 한 타만 빠르게 가고 오빠가 그 다음 타만 갈게. 아냐 아냐 나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. 오빠 빨리 와 오빠 빨리 와. 야 뭔 소리야! 밑에부터 한 번에 쭉 가야지. 아유 저 꽃다운이야 그냥 하자. 아유 진짜 이거야. 뒤에부터 시작하는데 아름이를 따라 잡진 않겠지? 야 이거 진짜.. 으아아아아! 나. 안돼 이거 땀밥 한 대 맞아야 돼. 아냐 아냐 아냐. 이제부터 땀밥이다. 알겠어 알겠어. 아름이 너무 떨렸어 갑자기. 이건 오빠 먼저 출발해 이거 알겠. 오빠 아 오빠가 먼저 출발하면 무조건 깨서 안 돼. 아니야 해봐. 안돼 안돼 안돼. 아유 저거 진짜. 아름이 간다. 출발! 나도 출발! 오빠 잘 오고 있지? 당이나지? 빨리 나와 너 내 앞에서 바로 그냥 새로운 블럭이 계속 생기고 있어 오빠 나 쭉쭉쭉 지금 잘 가고 있어 오빠 잘 오고 있어 여기 길이야 어디야 길 어디야 여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길 어디야 길 어디야 뭐야 오빠 잘 오고 있어 오빠 이거 세일프 어디야 세일프가 뭐 어딨어 이거 세일프 없다고 그래 야 너 빨리 가 좀 나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나 지금 완전 빨리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블럭들이 지금 바로 생기잖아 오빠 도착 아 안돼 안돼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어디로 가는 거야 잠깐만 오빠 이거 뭐 이거 기다려 아니야 자야야야 쉴 시간이 없어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갔어 늦게라니 나 완전 빨리 갔는데 내 앞에 안 보이잖아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뭐지 오빠가 죽는 소리가 났어 아유 진짜 빨리 니가 가야지 내가 길이 보이지 너 완전 지금 빨리 가는 중인데 무슨 소리야 나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갔는데 아유 진짜 열 받네 야 그럼 니가 그럼 뒤에서 따라와 이번엔 뒤에서 따라오라고? 어 아유 나 못하니까 내 탓하네 이제 야 누나님 다시 간다 내가 먼저 간다 출발 레츠 고 이거 이거 처음으로 가면 엄청나게 쉽다고 그런 거예요? 어 어 이거 빨리빨리 가줘야 뒤에 오는 사람이 금방 금방 오는 거야 자 아름이 간다 아유 이거 빨리 안 나타나는 거 봐요 제가 진짜 아유 야 이게 얼마나 빨리 가는 건데 지금 이게 빨리 가는 거야 이게? 그래 어때 엄청나게 빨리 지금 나오고 있지? 오오 니 앞에 지금 다 보잖아 오오오 방금 길 없었어 대박 뭐 없어 뻥치지 마 에이 정말 오오! 아이고 아주 지금 그냥 가고 있다 뭐야 이거 안보이기 시작했어 뭐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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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오야오여기오 에휴 매의 눈으로 보고서 어 매의 눈으로 보고서와야지 맨 눈이야 맨 눈이야 맨이 없는디 이거. 아유 나 먼저 갈거야. 뭐? 먼저 간다고? 네 나 먼저 갈거야. 빨리 내려와! 아니면 같이 가야지! 나 먼저 간다. 저 이거 같은 팀이라고. 짜롱아 나 먼저 간다. 안녕. 진짜 먼저 갔네 저거. 오빠는 혈동신이 부족한거야. 응 알아? 데리러 갈게. 빨리 데리러 와! 데리러 오지마! 아! 난 이미 길을 떠났어 나 뒤로 못나가. 아 됐어 오지마. 이미 갔다니까. 뭘 가! 오지마! 여기서 아름이를 좀 기다려 볼까? 뭐야 오빠 떨어졌어? 아 떨어졌네. 기다리는것도 못하네 무슨.. 자 아름이는 과연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. 아 당연하지. 이거 또 아름이가 이런 거 또 잘해요. 오 그래? 그냥 아름이 따라잡아야겠다. 뭘 따라잡아. 그 정도 아니야 아름이. 따라잡으면 딱방 한 대 맞게 하자. 그래. 안 따라잡히면 오빠 딱방 한 대 맞아. 아니야 그건. 짜자잔 아름이 왔다. 뭐야 잡겠었네. 그거 빨리 한 번 맞아. 싫어. 뭐야 그런 거 어딨어. 오 어쨌든 오늘 이거 점프면 정말 재밌었다. 응. 자 오늘 이렇게. 1초도 못 기다리는 점프맵을 해봤습니다. 정말 재밌었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또 엄청난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